매력 한도 초과 슈퍼스타 가수 영탁이 이탈리아에서 선호하는 한국 가수로 랭크대 글로벌 뮤지션으로 최고의 스타 면모를 빛내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개한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 2023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영탁은 이탈리아인을 대상으로 한국 가수 혹은 그룹에서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에 대해 묻는 개방형 질문에서 18위, 점유율 순위 기준, 를 차지했다. 이번 인기 순위는 국내를 넘어 이탈리아에서도 영탁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해당 콘텐츠 경험자 중 15에서 19세와 30에서 39세 젊은 연령층에서 영탁을 선호해 차세대 글로벌 가수로서 포텐셜을 터뜨리며 입지를 확장했음을 보여준다. 영탁은 이탈리아에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싸이, 스트레이키즈, 지드래곤, 아이오 등 아이돌 인기 가수들 사이에서 트로트 가수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영탁은 최근 공식 팬덤명을 영탁앤물루스, 어영채크팬스로 확정한 데 이어 팬클럽 이름으로 전국천 사무료급식소와 탁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에 총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남다른 팬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올해로 가수 데뷔 19주년을 맞은 영탁은 최근에는 2024 유니버설 슈퍼스타 어워즈에서 유니버설 싱어송라이터 아이콘, 유니버설 투어 아이콘, 유니버설 핫솔로 부문 3관왕에 오르며 정규 1집 MMM으로 53만 장, 초동 판매량, 정규 2집 포험으로 62만 장으로 연속 경신했다. KX 개통 20주년 홍보대사로도 위촉된 영탁은 오는 25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